저는 솔직히 진짜 대단한 음모론이 있다고는 생각 안해요. 그냥 이거는 병신짓 한 거야. 그냥 이거는 일을 존나게 못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번에 라이브 아무리 잘해도 냉정하게 얘기해서 로스트하크는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로스트하크는 그걸 감내하고 앞으로 노력해야 돼요. 유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 방송 한방으로 절대 못해요. 그 팩트체크를 먼저 해드리자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삼족호는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를 삼족호라고 해요. 동아시아권에서 다 전설로 내려오는 거고 이게 한국 고유 문화는 아니에요. 문제는 이 애니치에서 나오는 이 문양이 예전에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평양에서 발굴된 고구려 유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고구려라는 나라가 중국 쪽에서 실제로 동북공정을 제일 많이 시도하고 역사학자들도 진짜 민감해하는 그런 나라라는 게 문제야.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힐게요. 이게 로스트하크 출시할 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출시할 때부터 중국몽을 꿈꾸면서 언젠간 우리 게임이 중국 판호를 받는 그날이 오면 이걸로 동북공정에 동참해서 중국한테 예쁨 받아야지 그럴 생각으로 몇 년 전부터 이걸 넣어놓은 걸까? 그랬다고 보긴 어려워요. 이건 그냥 병신짓 한 거예요. 이 애니치라는 대륙은 중국풍 대륙이 맞아요. 중국풍 대륙이 맞는데 완전히 중국 100%는 아니야. 중국의 분위기는 살리되 여기저기 동아시아권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집어넣었어요. 뭐 처녀귀신이나 한국의 기화집 뭐 이런 거 삼국유사에 나오는 도깨비도 있고 던전에는 뭐 일본풍 몹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삼국에 온갖 설화나 문화가 막 잡탕처럼 섞여있는 거지. 한국풍이나 일본풍이나 고구려풍이나 뭐 그런 거를 넣는 거 자체는 상관없다고 봐. 상상 속에 어떤 대륙을 구현하기 위해서 들어간 어떤 허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 현실의 삼조고가 들어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논란을 피하고 싶었으면 새로 창작을 해서 넣었어야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채팅창으로 말해주시는 그런 의심이나 논란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가상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되잖아. 어디 가뜩이나 다들 예민한 동북공정 관련된 고구려 관련 실제 문물을 어떻게 넣을 생각을 해? 우리는 애니츠라는 대륙이 가상세계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었어. 그런데 이게 보이는 순간 현실이랑 떨어져 있고 허구 속의 세계였던 애니츠가 현실이랑 이어지는 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우리나라 건데? 이거 실제 있는 건데? 이거는 일단은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구려 문양을 넣은 게 아니고 난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자가 구글에다가 동양, 멋진 문양 이렇게 검색한 거야. 이렇게 검색해서 대충 나오는 이미지 중에서 어? 이거 동그란 이미지 이거 멋있다 해가지고 이거 북에다가 박아 놓은 거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지성으로 넣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어쨌든 진짜 거지 같아요. 무슨 역병군단인데 이거 보면은 그 무협지에 나오는 산적들 같잖아? 제가 중국 게임 많이 해봤거든요. 콘게임, 중국 게임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나오는 몹들이 다 이래. 내가 알아요. 이런 거를. 그런데 나오는 몹들이 괴물 없어. 좀비 없어. 귀신 없어. 그냥 무레베 이런 것들이 나와. 산적 1, 산적 2, 무레베 1 이런 애들만 나와. 뭐 분탕이 온 거 같다고? 매 분탕 왔다고? 아 오라고 해요. 와서 마음껏 분탕 놓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신 차리지 않을까? 한국 게임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유저들이 뭉쳐서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분탕 칠 사람들 다 오세요. 나를 향한 분탕만 아니면 돼. 이거는 무조건 다른 게임 한다고 해서 너는 적 이렇게 하면 안 돼. 적은 게임사가 적이에요. 유저들은 다 게임 좋아하는 선량한 사람들이고 타 게임 유저가 또 내년에는 다 같은 게임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야. 우리끼리는 뭉쳐야 돼. 그래서 뭐 이거를 강선이 형이 나섰죠. 그동안 좀 강선이 형이 나서주세요.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건데 회사원으로서는 이게 맞는 거지. 남의 업무에 대해서 VOC를 자기가 처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이거는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VOC가 이렇게 폭발을 했으니까 본인이 등판하는 거고 회사 생활을 해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한 명의 유저 입장에서는 솔직히 서운하고 그리고 패치노트까지 작성하고 라이브 서버까지 적용을 시켰는데 앗 실수 하고 넘어가는 게 솔직히 신뢰가 안 갑니다. 개발 과정은 모르겠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인 기준에서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신뢰가 안 가요. 말을 줄일 것 같았으면 방송을 안 켰지. 내 의견 얘기하려고 방송 켰는데 내 의견 최대한 쏟아놓고 가야지. 뇌피셜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쏟아놓고 가야지. 그래야 게임사가 정신을 차리죠. 내가 말하는 게 뇌피셜이라서 잘못된 내용이야? 그러면은 그런 뇌피셜이 안 나오게끔 앞으로 소통을 더 잘해야 되는 거지. 유저들이 게임사 공지를 믿지 못하게 만든 거는 그건 게임사의 소통 방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 신뢰를 주는 소통이라는 거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꾸 어떤 상상이 드냐 하면은 그냥 한국 유저들 간본 거지. 왜? 이유는? 점점 개발 일원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같은 빌드 쓰기 시작하면 리소스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고 개발 효율도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 정도로 난리나고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아 허둥지둥 뒤늦게 아 이거 이건 좀 아니었나 보다 하면서 수습하는 거 아닐까 싶은 자꾸 그런 안 좋은 뇌피셜이 드는 거야. 모르겠어. 나는 근데 이 변명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거를 저는 파고들 생각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선이 형 라이브 키면은 라이브 가서 이 변명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채팅으로 자꾸 팔려고 하면 안 돼. 그건 낭비야. 시간 낭비야. 이 변명의 사실 여부는 솔직히 말해서 유저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거짓말 했네 안 했네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된 어떤 요구나 그런 것들이 다 묻혀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매몰돼서 그것만 자꾸 막 팔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의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혹시 만약에 개발 인력이 부족해서 개발 일원화를 시도했던 거라면 그 시도는 앞으로 절대 꿈도 꾸지 말고 개발 인력 부족한 거 스스로 인정하고 유저들이 좋아하는 거 선택과 집중해야 돼요. 그걸 약속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중국 냄새 안 나게 하겠다. 이건 당연한 거고 로스트하크에서 유저들한테 항상 그랬어. 아 우리 개발 인력 부족한 거 아니다. 뭐 AOS 때문에 레이드 늦어지는 거 아니다. 나 다 믿었어. 다 믿었어요. 그런 걸 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난 좋게 봤던 거야.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신뢰가 무너졌고 그럴 바에는 레이드에만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번에 라이브 아무리 잘해도 냉정하게 얘기해서 로스트하크는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무너지는 건 진짜 금방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 냅두고 바람을 폈는데 걸렸어. 진짜 용서를 빌고 다시는 바람 안 핀다고 백번 천번 다짐을 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지. 비록 용서를 한다고 해도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겠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그나마 예전에 근접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5년 10년 20년 상대한테 잘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래야 그나마 서서히 풀리는 거야.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는 그렇게 아무리 잘하고 겉으로 풀린 것처럼 보여도요. 조금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잖아요? 휴대폰을 뭐 이렇게 숨긴다던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던지 바로 백투더 10년 전 그때 감정 다시 살아나고 온갖 의심 들어요. 지금 로스트하크가 아마 그럴 거야. 어쩔 수 없어. 로스트하크는 그걸 감내하고 앞으로 노력해야 돼요. 유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 방송 한방으로 절대 못해요. 아무리 금강선 디렉터 말빨이 좋아도 진짜 마지막으로 참아본다.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아무리 방송 잘해도 예전처럼 역시 로스트하크 갓게임 충성 충성 빛강선 만세 이렇게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냥 이제 강선이 형도 회사원이구나 기업인이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지. 기업 측면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유저들도 그런 일환으로 생각하는구나.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유저들도 똑같이 게임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우리 게임 우리 게임 하면서 낭만 찾아서 게임에 충성할 필요 없는 거야. 게임사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유저들도 낭만 그런 거 없어. 그냥 딱딱 이득 되는 것만 하고 게임 싫어지면 미련 없이 떠나고 기다려주고 그런 거 없어. 뭐 골드? 뭐 팔아서 쌀먹도 해. 게임사 약간 뭐하러 지켜. 안 들키면 되지. 대한민국 법도 아닌데. 안 그래요? 그냥 서로 게임사랑 유저가 서로 자기 이득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게임사는 게임사 이득 챙기고 유저는 유저 이득 챙기고 진짜 이렇게 되는 거를 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로스트하크 많이 삽질했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이해할 사람들이 많았어.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께로였어요. 우리의 낭만을 실현해주는 착한 게임. 거기에 대가리가 깨진 거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배신감이 큰 거죠. 중국 게임 훌륭한 게임 많아요. 그런 게임들을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로스트하크는 한국 게임이고 중국집 가서 짜장면 짬뽕 뭐 마라탕 버거 이런 거 먹는 거 상관없지. 누가 뭐래? 한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백반집에 들어와가지고 국밥을 시켰는데 마라탕이 나온 거라니까. 뭐 이 정도로 이 난리냐라고 하는 분들도 뭐 에피소드 하나하나씩만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가 문제임? 그냥 하죠. 근데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좀 봐야 돼요. 이거는 유저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유저랑 게임은 이어져 있어요. 단단한 실로 겁나게 많이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가지고 이 실이 없으면 언제든 유저는 떨어져 나가. 그런데 이 실이 여러 겹으로 튼튼하게 메어 있을 때는 한두 개가 이렇게 막 부식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단체로 롯봉에 취해가지고 있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지금 연이은 삽질로 줄이 막 하나 둘씩 끊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줄이 그래서 몇 가닥 안 남았어. 근데 이 몇 가닥 안 남은 실이 알고 보니까 중간에 좀 골마 있어. 3조곡 지금 그래서 큰일 났어. 그러니까 버럭하는 거지. 근데 또 이거를 좀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어쩌면 지금 이런 식으로 연이은 위기를 한꺼번에 맞이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많이 아프겠지. 게임사도 많이 아플 거고 유저들도 많이 아프겠죠. 많이 아프겠지만 이렇게 막 탄탄하게 연결돼 있을 때 진짜 대께로들 드글드글 하던 때였으면 뭔가 어물쩍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고 진짜 망할지도 몰라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 나는 로아가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싶지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게임을 하고 싶진 않아요. 생방 공지 왜 안 하냐고? 뭐 각 보고 있겠죠.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방 때 내가 라이브를 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평일 저녁에 하면은 뭐 7시 이럴 때 하면은 저는 아마 라이브를 못 킬 텐데 로아운도 그렇고 특별 방송도 그렇고 제가 라이브로 시청자랑 같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싫은 마음도 좀 공존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스트리머들이 어떤 게임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각자 자기 생각 얘기하잖아요. 각자 본인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끌고 와가지고 냅다 후두려 패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앞장서서 선동하는 그런 분들한테 진짜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랑 똑같은 발언만 보기 위해서 유튜브나 스트리머들 방송 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양한 시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러 오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 7시에 강선이 형이 라이브 방송을 켠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트리머들 같이 그때 방송 켜가지고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이랑 같이 보고 방송 끝나면 뭐 해요? 바로 라이브 방송에 대한 리뷰 하겠지. 나는 어떻고 어떻다. 근데요 그게 방송 직후에 바로 리뷰하는 거는 스스로 정리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하는 날것의 리뷰란 말이에요. 어떤 입장 정리나 아니면 주변의 반응 여론 같은 걸 살피지 못하고 바로 리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 생각이랑 다를 가능성도 높고 대중들과의 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랑 다르다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면은 그건 좀 아니라고 봐. 그냥 바로바로 리뷰 안 하고 라이브 방송 끝난 다음에 한 이틀 동안 여론 수립하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하나 그 데이터 수집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대본 짜가지고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뒤늦게 녹화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난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용감하게도 라이브 보면서 실시간으로 자기 의견 소신 있게 말하시는 분들은 리스펙 해야 돼요. 어쨌든 제가 오늘 라이브를 이렇게 평일 낮에 뜬금없이 키인 목적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로봄이 고 Psalms 로봄이 다르다 로봄이 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